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이세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색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계속해서 저는 본문을 장별로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순서가 이제 빨리빨리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찬성의 이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찬성의 이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부친 사가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성하리로다 찬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편 118편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찬성이란 말은 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또 여러 가지 우러나오는 마음들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겟미아 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 찬성이란 단어는 거의 사보검수에는 많이 나오고 10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에베스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찬성하리로다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스 1장 3절에도 보면 찬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 계신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듯이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기쁨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드릴 것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왜 찬성해야 되느냐 찬성의 이유가 뭐냐 볼 때 구원의 하나님 왜냐하면 68절에 보면 찬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했습니다 송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본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국계도 많이 나오죠 출애국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대여서 그 학대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했다는 말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송량이란 말 돌보사 돌보사 돌보사란 말이 성경의 주석에 보면 간호사가 또 의사가 한자를 돌보듯이 또 사람이 우리가 보통 신방할 때 한자를 방문해서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주의하여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량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알겠죠 송량이란 말은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걸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그래서 이 구속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해방이란 단어가 송량이란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송량 우리를 지불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구속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해방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리라 여기는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100%가 아니라는 말이죠 11에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가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보세요 염소와 송가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지를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이 속지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차등이 있거나 너는 90%고 너는 85%고 너는 75%고 나는 100%고 그런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100%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금수저, 은수저 있지만 이 구원의 은총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부분에서 의롭다 하셨는데 가문의 용적 문제가 어떻고 개인의 용적 문제가 어떻고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느냐가 문제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에베스 1장 7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 제사함 2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담당 담당이라면 전가시켰다는 거거든요 대신 탕감해졌다는 거거든요 빛을 탕감해졌다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예수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야마 속량, 구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재화 3호에서 해방했는데 99.9%만 해방했고 70%만 해방했고 너는 70%, 너는 60%, 너는 99.9% 그렇게 해방이 아니라 100% 너는 간문에 보니까 금수주니까 너는 100%고 너는 은수주니까 99%고 너는 흑수주니까 60%야 너 간문은 이런 간문이고 너 간문은 이런 간문이니까 너는 너무 시달리니까 너는 50%밖에 안 돼 아니, 100%입니다 속량이란 말, 전가시켰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100%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갈라스 3장 13절에도 보면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은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에 대해서 99%, 95%, 70%를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에베스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제로부터 지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완전히 에베스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베스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안 치셨다 그러거든요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원의 은청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측량할 수 있는 은혜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가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원이 어느 정도냐 속량 정도가 아니라 69절에 보면 우리를 이어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이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의 뿔이라 말할 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은 그냥 방어적인 것만 어떤 소극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진치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맞고만 오지 말고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집에 밖에 나가서만 들어오면 울고 들어오냐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니까 이렇더라 때려라 적극적으로 그 친구가 너를 넘보지 못하더라 그냥 칵 칼을 하잖아요 이 구원의 뿔이란 말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열두 가지 문제로부터 그냥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의 도가 멸명받을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10편 103편 3절 사전에 보면 그가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거든요 그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은청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린다는 말은 그런 원제와 그리고 또 열두 가지 문제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의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또 거기에 집 이번 주 말씀처럼 지배받지 않고 지배하는 정복하는 누리는 그 축복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아이너리한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돼요 여러분이 염려 안 되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평강이 지키신다는 그런데 그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한복 14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거든요 이게 누구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평안이 없어 운지 오면 그래서 이걸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명님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이란 말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의 사망에 끊을 수 없고 11장에 나올 때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생명 걸 만큼 복음과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부 원단 말씀처럼 사단을 결박할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0절 20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무릎을 딱 꿇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잘못 건드린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선지사 제사장 왕대신 그리스로 확 잡고 있구나 너는 재앙과 조조와 나로부터 완전히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구만 너는 이제 다시 한 건드려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조금씩은 욕을 합격할 거다 이렇게 사단이 무릎을 딱 꿇고 그래도 사단이니까 어떻게 여기 있어요 체면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지옥에 갇힐 때까지는 욕을 하겠죠 그러나 무릎을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뭐랄까 갖고 놀 수는 없을 정도로 무릎을 딱 꿇어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성령하신 거에 대해서 구원의 뿔에 대해서 이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세 번째 뭐냐면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가리아 선지자가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원수에게서 원수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불행하도록 고통당하도록 원인 제공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지배를 받던 우리가 눌림을 끌려다녔던 우리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얼굴을 해내니까 사단에게 아예 지배를 받던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구출받았다는 말이죠 권진받았다는 말은 표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지심은 고원받았다 구출되다 우리가 구출받은 거죠 구출 드라마나 연속곡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에 적의 포위망에 딱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데 아군이 가가지고 그냥 딱 구출되어 오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 멸망 안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99.9%가 아니라 100% 사단의 권세에서도 90.9%가 아니라 100%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봉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임은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이란 말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추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영적인 것에서는 결박을 시키고 그리고 이 관계면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전도 외에 영적인 것 외에 불신함과 어떤 인본지에 빠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라는 거죠 말을 팍 해놓고 팍 팍 팍 해놓고선에 사단아 무릎 꿇어라 안꿇는다는 거죠 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복음적이네요 이러면서 사단이 무릎 꿇는데 팍 팍 안꿇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딜이란 말은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성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군이 들어오는데 악으로 열 수 있습니까 이미 적군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성의 안에 들어가가지고 팍 포위해가지고 성문을 쫙 열면 말타고 팍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그렇게 하나님 떠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모든 원수를 알잖아요 이 불신앙과 우리의 체질과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영혼 잠재적 속에 있는 철저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 잡혔던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라 성문을 대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에게 가는 곳마다 재앙과 조주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거죠 복음 증거할 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다 끝났는데요 두 번째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세례요한을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 사가래가 예언하냐면 이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그 제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래가면서 76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거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보금증거 해라는 거죠 보금증거 1인 1 교회화 1인 1 다락방 앞서간다 앞정선다 내가 앞에서 갈 것이다 알게 하리니 이런 의미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76절에 이 부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76절에 보면 그 길을 준비하여 뭐를 할 거냐면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내가 가서 그 제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인과 지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김포에서 이렇게 연락이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불신자분인데 74대신 분인데 암환자인데 암이 다 전이 돼가지고 목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 듣고 싶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신자인데 조카를 통해가 조카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네요 중국 교포인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가서 보금을 전했는데요 웃으면서 기꺼이 보금을 받고 이번 주에 소촌을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아내 되신 분들 다니다지만 안 다니는데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대요 죽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 듣고 싶다고 영접하고 싶다고 그런 한라를 가셨어요 확신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보금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암환 안 하시는데 52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와를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보금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체험되셔서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돋는 해가 그에게 비친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보면 찾아서 영생 없기로 작성된다는 걸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